같이 둘이 가나올까? 우와! 안 되지! 질투감 없대.. 없대.. 아니! 질투감이 너무 많고 난 칠했거든 쿨하게 살고 싶거든요? 나 진짜 멋진 여자가 되고 싶단 말이야 웰컴 투 더 체니파크 여기는 학중땡입니다 학교 종이 쌩쌩쌩 아 이 언니가 온다고? 진짜 고래맞이? 제가 오늘 귀여운 언니 언니가 온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또또또 그래서 오늘 가격도 정해야 되잖아요 언니의 생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꽝 28원입니다 언니! 언제 와? 오늘 조금 학교 일찍 끝나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도 너무 너무 많이 얘기도 해서 피곤해서 살짝 조금 배고파서 알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 레디 고 아 왔어! 언니! 빵! 아 깜짝이야! 그걸 한다고? 안녕하세요 꼬리치와! 안녕하세요 저는 밀리의 멤버 츠키라고 하고요 네! 오늘 너무 너무 기대하고 왔어요 네! 일단 언니 학생증 보여줘야 되거든 아 학생증 알겠어 좀 특별한 사람이거든 외국인 등록증 간심아! 근데 언니 요즘 뭐하고 지났어? 요즘 언니 너무 바빠 진짜 너무 바빠 나 어제까지 뮤비 찍고 왔어 진짜? 응 맞아 바이바이 맞아 나 그리고 약간 일본 학교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어 왜? 뭐지? 자전거 타고 딴 따 라라라라라 지진해 재님이 라라라라라라 아 잠깐만 언니 오사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땠어?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 겨복이 너무 예뻤어 이제 끝나고 스티커 사진 프리크로라고 있거든 나 다음주 일본가잖아 왜 왜 불고? 요인가! 민서제야? 그래서 나 프리크로 무조건 찍을 거야 찍어야 돼 고정 100으로 해가지 와... 이렇게 될 꺼치다! 사라져? 이렇게 돼! 약간 찍는 꿀팁 있어? 친눈클댐? 진짜 크게 눈을 떠! 눈 크게 떠? 떠도 땡겨! 땡겨! 카메라보다는 아래를 봐! 아래를 봐! 그러면 예쁘게 나와! 한 번 해보자! 세로, 이츠, 이츠, 이츠! 언니 약간 질투 많다고... 아 나 질투 안 오는데? 어? 진짜 나 질투! 깻잎 논쟁 말고 다른 거 가져왔거든 픽시 논쟁! 집으로 가야 돼! 이제 언니는 근처야! 걸어가? 언니는 걸어가는데 그 둘이서 같이 타고 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친구 쌍인 거지 아직? 쌍인 거예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와! 안 되지! 안 되지! 왜 그래! 진짜 완전히 가는 방향이야! 만약에 이게 내가 빌리브라 서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면 절대 안 되지! 그래서 난 말할 거 같아! 어? 진짜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진짜 들이소트 할 거야? 저존심이야? 아 나 질투 안 오는데? 질투감 엎드라시... 엎드라시... 아니! 질투감이 너무 많고 난 난 친했거든! 쿨하게 살고 싶거든요? 난 진짜 멋진 여자가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런 여자만 보내줘야죠 같이 둘이 가나오가! 돼? 돼? 핵심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 사장님! 영통하자 그러면! 어? 괜찮은데? 나 좀비버스 봤거든 그거 진짜 뭔가... 와... 했어 진짜 봤어?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마지막 어떻게 끝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일... 아 언니 막 주유소에서 막... 아 이렇게 막 뒷자리에 있고 그랬잖아! 하하하하 아 처음에 한 2화 정도까지 봤구나? 마트 가고 그랬잖아 타우마까지 봤네 하하하하 텍스님이 이렇게 밧줄 해줄 때 우와 살았다! 이랬어 아니면은 우와 살았다! 저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한번도 안 쏠렸고 하하하하 아 이거 이렇게? 대단하다 진짜! 와 진짜 수고해! 역시 UDT 했지 하하하하 뭐지? 이거 하면 이제 조용히 하고 또 넘어갈 시간 언니를 위해서 추억의 음식을 준비했거든 나 배고파 이모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모님이 일본어로 뭐라고 어떻게 해? 오바상? 오바상은? 오바상! 추억의 일본 주세요! 여보 오이사오! 에어에 주먹밥 소주먹밥 우와... 아 고레맛이.. 나지맛이! 파티오카사요! 언니가 주먹밥 좋아한다고 하길래 삼각김밥 딱 일본에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됐는데! 비행기가 조금 걸린대 그래가지고 한국 편이좋아서 근데 한국 것도 너무 맛있어서 괜찮아 근데 먹기 전에 해야되는 게 있거든 타베테이요! 어, 타베테이요! 이거 좋아 귀여워! 하나, 둘, 셋 다르다예요! 흔들볼까? 어? 나 그거 아는데 세노 베이비다삐 베이비다삐 오이신! 오이신! 이거 추억의 맛 맞아? 나 흑점 좋아했어 난 타로 좋아해 본자가 오사카에 생겼는데 3시간 기다렸어 거기서도 완전 부음이었구나 완전 완전 근데 언니 삼각김밥에서 삼치김밥이었잖아 왜 추억이 있어? 제일 맛있어 먹어보자 삼각김밥을 근데 오랜만에 먹어 너무 맛있어 근데 언니 너무 초절하게 이렇게 했잖아 내그 ski 쫙구쫙구 그치 그래서 내가 환상의 궁합을 준비했거든 어? 메이드 홈메이드 조심해 요즘 탕으로 하는데 이렇게 손사탕 탕으로도 있고 마라탕으로? 막 엄청 많더라고 진짜 얼굴보다 꼬을이 엄청난 친구야 일단 나는 솜사탕 쪽 그냥 먹고 싶어 근데 이 친구는 통... 통탕으로야 그 탕후루 추는데 귤이 제일 좋아해가지고 치킨이 좋아할 거 같아서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맞아 언니가 좋아할 거 같아서 준비했어 그래 너무 좋지 그래서 나 물어본 거야 간파이 간파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난 탕후루들이 나오고 있어 나중에 통수박 탕후루 나오는 거 아니야? 통으로 너무 맛있어 수분감이 너무 다짐이 좋아 그리고 이거는 조삼물찌 떡볶이거든 극장의 단짠 너무 배고팠었거든요 와 떡볶이 나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찐찐님도 찐찐 너무 맛있는데? 하얀 스고이 혼또니 오이시 응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돈 가져왔지? 우리 결제 결제해야 되는 거 알지? 내 재선이야 나 이거밖에 없어 아주 좋아 그럼 이렇게 먹었으니까 추억의 음식 메뉴를 정해야 되거든 이 친구의 이름을 뭐로 하면 좋을까 봐 이거? 응 이 친구 메뉴의 이름 약간 떡볶이? 매콤해? 그리고 김밥? 냠냠냠냠 베비다비 메짜 메짜 추억 세트 어때? 메짜 추억 세트 진짜 추억 세트 진짜 추억 세트 좋아 일본어로 적어줄 수 있어 아 그래 알겠어 저희 가게에도 글로벌 메뉴가 생겼습니다 언니 게임 이겨야 돼? 게임 왜? 메짜 추억 세트 결제하고 가야 될 수도 있어 아 나 결제 못해 결제 못해 나 어떻게 집에 가 나 집 못 가 버스 버스도 타야 되는데 나 연희 다쿠 진짜 많이 자 가자 오케이 메짜 추억 세트 게임은 우리가 여기 추억의 뽑기에서 뽑을 거 언니가 하나 뽑아주면 랜덤 게임이 들어 있어 알겠어 아 조금 호수래 케이팝 가사 나왔습니다 띠든 언니 나 안 봐줘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날 우아 우하게 만들어줘 가짜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잘까 잘까 허우에이치 에이에이치에이치하게 어떻게 무서워요 에이에이치 널 가질 수 없게 잘가 잘가 제니 트와이스 어떻게 말해줘 말해줘 우아하게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랄랄랄라 나가면 하지 말고 느껴지게 우아하게 우아하게 오늘 준비해야겠다 1대0입니다 네 시작 난 좀 다르게 거찜이 미 박자를 타 범블비 프리프리 가볍게 feeling so free in my ba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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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임마 베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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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시티 엔시티 뭐예요? 엔시티 드링이 아니에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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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시티 1 2 7 베기진 제니 제니 엔시티 엔시티 땡 제니 제니 엔시티 유 정답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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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입니다 제니 캔 컴플레인다 그런 거라 해 이상해 왜 쨍금인게요 아 나 이건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특이하다 해 말 못해 왜 갱게임인게요 아 언니 언니 아엄 아엄 언니 언니 기회 쓴다고 언니 아니 언니 기회 쓴다고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너무 귀여워 아 괴롭히고 싶어 알지 언니 직캠 짱꺼기 뭐야 해가 좀 맞춰 제발 누구든 제니 빌리 긴가민가 정답 긴가민이에요 진짜 알았었어? 잠시만 됐죠? 갈게요 또 때론 의미 없는 밤이더라도 일렁이는 그림자 따라 너와 나 오도록 또 때론 의미 없는 밤이더라도 아 둘이서 새기자 둘이 수색이지 제가 모르는 노래인 것 같아요 티톡 노래 예? 일본 노래인데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아 또 때론 이구나 어 제니 제니 나이트댄스 누구 누구 해? 그건 뭐 그건 아니죠 아 수키 이건 아니죠 이 맛인가 나이트댄스 정답 네 나이트댄스 род어 너의 내 꿈이 아랏 나이트댄스 뭐 됐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 아 제니 제니 낙미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땡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제니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오빠 레츠고 곰돌이 진짜 어려워 사회에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노래 좋아했는데 츄기츄키 수로씨드 선배님 다시 만난 세계 제 롤 모델입니다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제니 금요일에 만나요 엄마 아 대박 아 금요일에 지금은 이어 아니 아까랑 쟤성이 너무 달라 내가 긴가민가 그거 해봤는데 아 진짜 웃겨 다시 가자 다음이야 4대3입니다 4대3 레츠고 조은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제니 존이 윤종실 조은이 사랑해서 조은이 사랑해서 이중웨이 아웅 얼마일 것 같아? 몇 차 추억 세트? 양심쌍 양심쌍 워천우 어때? 언니 한 번 열어봐 언박싱 어? 팔? 오오 오오 근데 왜 이렇게 애매한 거야? 언니 생일 나 그월 21일이야 아 나 미쳤어 못하고 그랬잖아 난 정말 기억하고 있었거든 언니 근데 나 편지도 적어놨어 기죽었어 근데 1회가 계속 뭐해 너하고? 1회 갔어 1회가 그래 망했어 학생땜 폐업합니다 아니야 너무 귀여워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이거 붙여야 돼 언니 아 붙여 붙여줘 자 추억 세트 좋았어 왜 좋았어요? 만 원 만 원 넣으면 다음에 와서 로댕 튀김 서비스 할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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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가야지 언니 추억 학원 갔다 올게 안녕 제니네 생일은 9월 21일이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